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던 이준석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집권 세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준석은 집권 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난타로 집권 여당을 침몰시키려고 작증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자가 당대표를 했다니까 정말 기가 찰로릇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람을 잘못 뽑아도 너무나 잘못 뽑았고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맨 처음부터 정치에 입문시켰던 사람들. 이게 사람을 너무 잘못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에 입문했다고 하는데 26살 때 들어와서 배운 것이라고는 이렇게 건모술수만 배우고 분리하면 마구 쏘아대고 비난하고 저격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 공항만 배워가지고 여의도 정치 바닥을 진화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준석으로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갈 길도 바쁜데 여기에 집권 여당 대표했다는 자가 나와서 앞뒤 보지도 않고 무조건 파괴의 목적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도 아니고 막말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이 액세스 저의 액세스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은 바로 윤핵관이나 또는 윤핵관 호소인들에게 지령 비슷한 것을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령 비슷한 것을 줬어 윤석에게 뭔가 별로 안 좋아하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 그 죄는 때려도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를 주어서 그래서 윤핵관과 이른바 윤핵관 호소인들이 자신을 때리러 들어오는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야말로 모든 상황을 갈등과 음모술수, 권모술수와 음모 이런 관계로 해석한 걸로 봐서 처음부터 이준석은 배운 게 그런 것도 아닌가. 제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이준석이가 토론을 해서 정유라 씨가 이준석에 대해서 공개하는 걸 보니까 거기도 과거에 20대에도 이준석은 이런저런 음모술을 내쉬었다가 청와대에서 많은 말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준석은 정치가 아니라 권모술수를 배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준석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액세스, 저 액세스는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듣고 사람들이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쟤는 때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말한다면서 소위 윤핵관과 윤핵한 호소인들이 저를 때리려 들어오는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적어도 앞뒤가 다르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뒤가 다르다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 들은 평가가 이런 것 아닌가. 100년 만에 나올 만한 당대표로 해놔 놓고 그리고 XX를 조합하면 100년 만에 나올 만한 XX라는 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년 만이 아니라 천년 만 년 만에 나올 만한 XX 바로 이준석인 XX. 그러니까 도대체 정당사의 전무후무한 장대표다. 이왕이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리위원장이 말하면서 정당사의 이런 이유를 가지고 여야를 통틀어 가지고 징계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었던가. 성상납과 그에 따른 증거인멸제를 가지고 징계를 받을 사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낀 사람이 화를 낸다고 자기가 잘못 저질러 놓고 낫게 나와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 상시로 납득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런 이준석을 계속 불러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 방송은 CBS 김현정의 뉴스송 가는 곳인데 계속 CBS, KBS, MBC 돌아가면서 이준석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준석이 때린 것보다는 언론사가 윤석열 정부를 때리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자를 인터뷰 소화하게 해주고 반론을 하지 않는 청와대나 또 집권 여당이 반론을 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기석을 부리면서 이준석을 불러가지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은 나오면서 이렇게 대통령을 치니까 그래서 어떤 매체에 나가더라도 이준석이 들어오면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사연을 소개하고 기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은 준공개적인 자리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여럿이 있는 나름 정당의 고위국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저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준석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미 이준석은 시체말로 양아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 이걸 당대표로 앉혀놨다는 거 그래서 이걸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바로 역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당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세 번 나오고 다 떨어진 그런 마이너스 삼선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지역구에서도 선택받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 계속 나가서 TV토론을 하고 그래서 패널로 나가서 정치평론을 했던 인물이 말로만 말에 의해서 정치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걸 말을 직접 행동으로 옮긴 자가 바로 이준석이다. 그러니까 정말 여의도 정치를 최하의 막말 수준으로 만드는 당사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준석은 조수진 의원이 그 말을 듣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 의원이 어떤 상황에서 나는 당대표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정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조수진 의원이 그 말을 했던 것은 조수진 의원이 지금 왜 당에서 당에서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막 펴졌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력 세탁했다. 학력 어떻게 했다. 온갖 코바나 컨텐츠다. 주가 조작했다. 공세를 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후보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그 대개의 경우 당에서 그걸 막아주고 방어해주고 또는 정당에 있는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SNS를 통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가지고 이걸 확인해 봤더니 아니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준석은 나는 그렇게 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옳지 않다고 하니까 조수진 의원은 나는 그 말 안 듣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후보가 중심인데 이준석이가 김건희 회사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중에 모아가지고 한번 보고하겠다 이랬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안 듣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지금 조수진이 저 X에서 이 XS라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래서 당대표를 무시한 거다. 이렇게 또 싹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준석 정치가 아닌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양두구역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자성어에 있는 양두구역이라는 걸 있는 그대로 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런 걸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있는 그대로를 특정인에게 대통령의 저격한 것 하는 보이는 그런 발언을 하냐.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것은 말을 쓸 때 안 쓸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느 구별 능력이 없는 애다. 무조건 저주만 하고 막말만 하고 비판만 하면 자기 지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이준석의 인간성이 안 된 이준석 모습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준석은 저는 다 얘기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싸가지 프레임이라든지 전형적인 불경죄 프레임을 가져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작 동작하지도 않거니와 대통령을 더 곤란하게 하는 거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다. 대통령을 더 곤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준석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을 가장 곤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준석이다. 지금 이 집권여당 또는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모든 걸 가져오게 된 건 이준석이다. 이준석이 이렇게 분탕질을 치는데 집권여당에서 딱히 뭐 이렇게 할 만한 세력 구도가 형성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지지 세력이 없다는 그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을 곤란에 빠뜨린 그런 아주 교묘한 지서를 했다는 점에서 더 많은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보수정당에서 혼이 하는 일이라면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트집 잡을 만한 공격이 들어왔다고 하면 달을 들고 나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대응했는데 그게 지금도 반복된다면 참 억울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이준석은 계속해서 최고 책임자 대통령 공격하고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패거리 정치를 했던 아주 전형적인 뭐라 그럴까요? 정치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정치라고 보기에 뭐 한 패거리 패거리 말하자면 집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몰려가가지고 공격하고 빠지고 공격하고 빠지고 이걸 무슨 정치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취임 100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성재표를 매겨달라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25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25. 그러니까 자기 당대표 출신인 대통령을 25점이라고 매기는 그런데 이런 야당보다도 더 못한 이런 사람이 지금 당대표라고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국민들은 쏘갔다. 역선택에 쏘갔던지 이준석의 선전선동에 쏘갔던지 쏘가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은 지난 갤럽 수치 25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호남에서 9 그리고 젊은 세대에서 또 3, 40대에서 13, 11 이런 숫자다고 하면서 60대도 돌아서고 70대에서도 40이 나와가지고 버티는 게 이게 지금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자기가 나서서 선거에 이긴 걸로 착각하고 있고 자기가 나서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대남을 많이 지지폭을 넓혔다는데 거꾸로 이대녀에 돌아서게 한 것도 이준석이었고 이준석이 아니었으면 더 큰 폭으로 선거에 이겼을 것이다. 그거 왜 이준석은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때문에 경기도지사도 단위로 하지 못해가지고 강용석과 김원의 단위를 방위라 했던 사람이 이준석이고 인천 계양을에 윤희숙 의원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도 못하게 막았던 것도 이준석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책임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이 선거는 이번 선거는 문재인, 이재명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이기는 선거였다. 그 어떤 선거라도. 그런데 이준석 때문에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분탕질하고 울산에서 제주에서 돌아다니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뭘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던 게 이준석이고 그 맨 처음부터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하는 게 일관되게 보여온 태도였습니다. 일관되게. 그러면서 유승민을 지지한다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자를 당대표로 뽑아놨으니까 지금 이런 모양이 온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준석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결리별 선언이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결리별 선언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한다. 그렇게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별 선언 그러니까 언론들도 참 갑갑합니다. 결별 선언 연인관계처럼 이렇게 엮어주기를 하려고 하고 이준석과 같은 뭘 결별 선언이 따로 있습니까? 이준석은 사법 처리가 답입니다. 이 친구는 사법 처리를 받아서 빨리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의행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서는 내가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에 목매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기 어려울 거라 본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의행 이런 식으로 지금 이준석이 뭘 대통령을 일개 당원인데 그것도 자격 정지되어 있는 당원 보고 대통령을 만나라 하는 이런 언론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준석을 활용해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교묘하게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는 언론들이 살판 난 겁니다. 다른 악재 없어도 이준석만 따라가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수 있다. 이래서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 특히 언론들이 방송 언론들이 지금 아주 신났다 하고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이준석 문제를 제명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 지금 경찰의 수사가 빨라져야 한다. 경찰이 왜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다섯 번째 조사하고 난 뒤에 18일쯤에 여섯 번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왜 이준석은 조사하지 않고 선상담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만 계속 같은 조사를 반복하고 있나. 이게 경찰도 너무나 수상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상식을 벗어나니까 온갖 군데에서 지금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태가 나오고 있고 급기야 여당 대표라는 자가 자기 정당을 마구 파괴하고 있는 이런 걸 언론들이 연일 청중계하고 있는 이런 상황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성찬경 TV